안녕하세요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등 증폭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등 증폭기 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출력 쪽에 에 그라운드와 입력 전원의 그라운드가 다를 경우 다를 경우에 이 입력 전원을 출력으로 증폭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2대기 10은 차등 증폭기를 사용했다 그럼 v0는 10배의 vsn 이런식으로 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차등 증폭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등 증폭기의 예인데요 차등 증폭기의 예인데 여기에 이제 r1이 있고 r2가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도 r1과 r2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r3가 r1 r4가 r2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연결하는 이렇게 쉽게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저항 차이도 있고 해서 변동이 일어나는데 r3가 r1과 같지 않고 r4가 r2와 같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r1과 r3가 같고 r2와 r4가 같다면 그러면은 출력 전원은 r1분의 r2 vsn이 되겠죠 특히 그라운드가 다를 경우에 이런 측정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등 증폭기를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입력 전원이 지금 두 개를 보고 즉 이 전압을 vs2다 이 전압은 vs1이다 여기서는 이제 제로인데 이 전압 차이가 되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vs2와 vs1으로 구별해서 이 회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 포지션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드리겠는데 첫 번째 것은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출력 전압을 구할 때 출력 전압을 구할 때 vs2가 0일 때 vs2가 0일 때의 출력 전압을 구하고 vs1이 0일 때의 출력 전압을 구해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그러면 출력 전압을 우리가 원하는 출력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회로는 vs1이 0일 때 vs2가 0일 때입니다 vs2가 0일 때니까 vs2가 이와 같이 앞장에서 연결됐으니까 이게 0이라는 것은 여기 그라운드가 물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플라스 단자와 그란드 사이에는 r3와 r4가 병렬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저항은 똑같이 연결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버팅 앰프리파이어 즉 반전 증폭기 때문에 이때 vs2가 0일 때의 출력 전압은 vs1이 되겠죠 반전 증폭기 해석은 맨 처음에 설명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면 vs2가 만 전원이 있고 vs1이 없을 때 이때의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s1이 없으니까 이쪽 부분이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라운드가 되겠고 vs2만 있을 경우입니다 그럼 먼저 이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op암프니까 이 플라스 쪽의 전원을 v 플라스라고 했을 때 v0,2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한번 구해보면 이거는 비반전 증폭기가 되죠 비반전 증폭기의 이득은 우리가 쉽게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폭기의 이득은 그러니까 r1분에 r1 플러스 r2를 하고 여기에다가 플라스와 연결된 전압 v 플라스를 여기다 곱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v 플라스 전원을 구해야 되겠죠 v 플라스 전원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플라스 단자로 흘러들어가는 전류 이 i 플라스라고 하면 이 i 플라스가 제로가 되죠 전혀 전류가 않으니까 이게 끊어졌다 생각하고 r4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r3, r4에 v0,2가 걸리니까 r4에 걸린 전압은 r3 플러스 r4분에 r3 플러스 r4분에 r4 vs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곱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v0는 어떻게 되겠어요 v0,1에다 v0,2를 더해야 되겠죠 v0,1에다가 v0,2를 더하면 이와 같은 복잡한 수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1과 r3가 같지 않고 또 r2와 r4가 같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다르게 나온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op1,4,5에 응용해서 차등 증폭기가 제대로 됐다 차등 증폭기가 제대로 잘 구현이 됐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r3가 r1이 되고 r3가 r1이 되고 r4가 r2가 되겠죠 r4가 r2가 되겠죠 이렇게 캔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v0는 r1분에 r2 vsn이다 이렇게 되죠 맨 처음에 우리가 설명 없이 출력 전압은 r1분에 r2 vsn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의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이와 같은 출력의 전압이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단자 vs2와 vs1 사이에 전원을 이렇게 연결한 것이죠 vs가 2s인 2000파이티 이런 전원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출력 전압은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 전압은 r1분에 r2 vsn 이렇게 되겠죠 근데 r1은 2키로옴이 되겠죠 r2는 5키로옴이 되겠죠 이걸 대입하면 2분에 5 vsn 이렇게 되니까 2분에 5 vsn 이렇게 되니까 2.5 곱하기 2s인 2000파이티가 돼서 출력 전압은 5s인 2000파이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등증폭기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쉽게 op암프를 이용해서 응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회로는 실제 응용에서 많이 쓰는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많이 쓰는 회로인데 자, 이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이쪽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피드백 측정할 때 우리가 많이 써죠 전력 전자공학에서 출력 전압이 매우 높은 곳을 측정해서 이렇게 측정해서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어 쪽의 단자의 그라운드 그 다음에 우리가 파워 쪽의 그라운드가 다르다 두 개가 달라요 대개는 이쪽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쪽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는 이 그라운드가 다르면 우리가 이걸 증폭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차등 증폭기를 이용해서 쉽게 증폭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250V를 직접 여기에 물려서 구하면 이게 이제 이쪽 오피함프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낮춰 갖고 10분의 1로 낮춘 다음에 즉 25V 만든 다음에 또 10분의 1로 낮춰서 우리가 출력 전압을 구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항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우리가 회로를 보호하는 경우 실제적인 경우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전압이 10분의 1로 떨어지니까 10분의 1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측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왜 그렇지 않냐면 여기에 내부 저항을 보면 90km와 실제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내부 저항이라는 것은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게 10분의 1로 다운되는게 태분한 전압 25V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은 90km 병렬 10km옴이 되겠죠 즉 이 전원이 이쪽에 전원이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 단자는 이렇게 되겠지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증폭을 시켜 갖고 여기에다 연결을 했는데 실제 여기에는 실제로 이쪽에 그대로 25V가 연결됐던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에 저항이 더 붙이게 되는 거죠 90km 병렬 10km 그래서 이제 R3가 R1이 아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설계할 때는 이런 거 고려해서 이 저항을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에 차등 증폭기가 은용된다 그리고 R3와 R1이 같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R3 전압을 조절해서 여러분들 증폭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챕터 3까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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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iaj prd